오늘은 에너지를 알아볼 시간인데 사실 그중에서도 에너자이저 에너지 중에 에너지, 누군가요? 텐션이면 저는 희철이 형 텐션 기분, 텐션 근데 저 형이 좋을 땐 좋고 안 좋을 땐 안 좋아 체력은 0이지만 텐션만큼은 누구보다 뛰어난 제일 하이 텐션까지 찍을 수 있는 텐션 떨어질 때는 잠재력이 크죠 텐션 돌 그리고 이제 힘으로 힘으로 하면은 신동이 형 아니야? 신동이 형 시원인데 체력으로 하면 시원 목소리 큰 이런 목소리 에너지 려욱이죠 려욱이지 려욱이 한번 보여주세요 성대 슈발달! 슈발달! 어떻게 톤이 저렇게 나오지? 슈발달! 기둥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짝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쪽이 벌어져 있다는 거죠? 그럼 이걸 빼야 됩니다 그렇죠 ный т storm 이것을 빼야 되요 잡아야 aos 이거 왜 이렇게 묶을 이거 왜 이렇게 묶옷 어 이거 pulses 살래줘 살래줘 이 친구도 잘 meine время 와우팅 무서워 어 됐다 됐다 끄면 되죠 자 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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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전하게 제가 해드릴게요 오래 가야지 끝났다 끝났어 자 쟁가신에게 담밭대 듣기로 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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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좋아 오케이 들어갔을 때 그 감 그렇지 그 감이다 어떻게 벌써 내 점수를 넘지 자 50점만 더 넘어 와 힘들다 힘들어 힘들작용 없어 넌 우리 선물이 걸려있어 야 우리 팀에 모든 게 너한테 걸려있어 지금 넘었어 넘었어 오케이 여기서 최적점 만들어야 돼 최대한 많이 왜 거기서 포기를 하냐고 야 넌 멈추냐고 말처럼 계속 뛰란 말이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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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может 하하하하 하하하하 마침내 내려가